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영화 연출한 2010작전 감독 김성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일반관계 시사는 오늘 처음인데요. 첫 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영화 완성되고 일반 시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궁금하고 내기를 하는 것이 과연 첫 웃음이 언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관심사인데 2관에서 과연 첫 웃음이 언제 나올지 또한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맞춰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. 안녕하세요. 하정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엄청 온 하루인데 영화가 부디 즐겁고 재미있어서 오신 보람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재미있게 보셨다면 동네 분들에게 추천도 좀 부탁드리고요. 안정비도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주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시사회잖아요. 영화 공연 보듯이 막 웃으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보셔도 되는 날이니까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시고요.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.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감사합니다.